안녕하세요 거르소 필리핀 조이입니다 날씨 정말 좋네요 저 앞쪽에는 지금 잠수를 하고 있습니다 잠수를 해서 물고기를 잡나 봐요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네사람 다섯사람 정도 되네요 물밑에 뭐가 있나봐요 짜잔 이렇게 트랩을 가지고 왔습니다 트랩을 설치를 해서 오늘 크랩이 됐던 물고기가 됐던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먹이는 짜잔 요겁니다 소고기 먹다가 남은 것을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물고기 밥이 될 거에요 고기 지방 부분이 곱게를 많이 잡을 수 있다고 댓글을 남겨 주셨더라구요 군데군데 구멍을 먼저 뚫어 주고 자 요렇게 구멍을 군데군데 뚫어 줬습니다 여기도 뚫을까요? 하하하하 요렇게 군데군데 구멍을 뚫었습니다 자 이 사이에 이제 돌을 집어 넣을 거에요 좀 가라앉을 수 있게끔요 자 이 사이에 이제 돌을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 있네요 돌을 이렇게 돌을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돌을 넣었습니다 보이시나요 하하하하 돌을 넣었습니다 짜잔 돌을 줬다가 요런 것도 주었습니다 하하하 이쁘네요 트랩을 설치를 하고 저는 그네를 찾아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기다려 봤습니다 기다렸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 잡았지만 이렇게 트랩을 설치를 해서 뭔가 잡히기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낚시를 하려고 낚실대도 가져왔지만 날씨가 너무 더워서 낚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소풍 나온 현지인분들도 10시가 넘으니깐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지 집으로 돌아가시더라구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땡큐 살라마뽀 우와 오우